어머니 두 손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앞에 나와주세요 비디오 기사님 다 나옵니다 거기요 기사님 다 나옵니다 자 기사님 다 나옵니다 코는 밝게 하시고요 신라님 손가락 손가락 신라님 손가락 주먹치시고 편하게 편하게 주먹치시고 신라님 주먹치시고 신라님 편하게 하시면 편하게 약간 내리시고 주먹치세요 다리 보호시고 굳게 숙이고 표정 밝게 하시면 기쁜 날입니다 자 하나 둘 한 번 더 잘합니다 계속 웃고 계십니다 신라 신부님 가족분 하나 둘 신라님 얼굴 약간 이렇게 예 활짝 웃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촬영합니다 표정이 너무 없습니다 활짝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음은 친구 및 해당 공료분들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일 다음은 친구 및 해당 공료분들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